입시왕 시즌10 진로특집방송 나도 글로벌인재가 될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하니쌤이구요 오늘은 진로랑 관련된 방송은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진로 관련된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그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셨거나 혹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모셨는데 일단은 본인 소개로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 본부에서 컨설턴트로 근무 중인 임윤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꽤 있더라구요 기사가 되게 많아 한 4-5개가 있고 이름만 쳐져 나오고 막 상도 많이 타셨더라구요 맞아요 상도 뭐 수기 이런 것도 상탄족도 있고 이게 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2023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포상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 인재상 이거 뭐예요 이거 매년 100명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들 50명 그다음에 일반 성인 분들 50명 해서 매년 이렇게 수여하는 상이구요 각 지역별로 한두 명씩 이제 뽑는 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았고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은 우리 아이들이 또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정치외교학과도 이제 항상 인기고 뭐 국제학과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꿈을 이루신 글로벌 인재를 제가 낚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유엔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네 유엔 식량기구랑 식량이랑 농업 분야 기구가 세 가지인데 모두 로마의 본부를 두고 있어서 지금 저는 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지금 재택근무로 한국에 와있고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라는 기구에 소속되어 있어요 기금이어서 이렇게 보조금이랑 펀드를 개발도상국에 직접 주기도 하고요 ifad 같은 경우는 농업개발도상국에 농업지역의 삶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이제 그것이 기하근절과 식량문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기구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구는 2022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어요 2022년이니까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윤술 컨설턴트님과 함께 어떻게 본인의 어떤 진로를 개척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일단 좀 흔하고 이렇게 뻔한 코스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조금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신 분들을 저희들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인생이 잘 안 풀리다가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내신 그런 분을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왕이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학창시절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부산에서 나왔고 대학교까지도 다 한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산에 있으면 뭐 그냥 일반고 나오신 건가요? 네 일반고 아 그럼 그때 당시에 본인이 유엔에서 일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도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노트북 정리를 하다가 고등학교 생활 당시에 이제 제가 썼던 일기장 자소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발견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진로 희망란에 이제 국제구호활동가가 적혀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오오 그리고 저희 세대가 약간 반기문 키즈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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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굉장히 유명하셨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비아 작가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찌릿찌릿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 때 네 이런 일을 나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막 너무 못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이제 친구들도 있고 적당히 학교 생활도 즐기고 그냥 딱 말 그대로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본인이 꿈도 있고 하면은 막 공부에 막 이렇게 몰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여고생? 네 평범한 여고생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조금 열심히 하고 평생 좀 후레하게 지내다가 지내다가 그렇죠 가끔 혼돈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쁨도 받기도 하고 약간 정말 그냥 평범한 대학을 그럼 한국에서 나오셨다고요? 네 어디 졸업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졸업을 했고 사실 첫 번째 수능은 못 갔어요 대학을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재수를 했고 재수 때도 뭐 잘 못 갔어요 어디 지방대를 갔었고 사실 제 최종적으로 학부 졸업한 경북대학교는 편입학으로 아 편입으로 들어가신 거였군요 들어갔어요 근데 왜 농경제였어요 근데? 식량기구에 관심도 있었고 이쪽 전공을 잘 살려서 국제기구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편입이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경북대 서류를 일단 제출하고 영어 성적이랑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도 제가 경제학을 아예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EBS에 있는 경제학 강의를 싹 다 들었었어요 편입 준비하면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면접 봤을 때도 교수님들께 말했죠 저는 전공 잘 살려서 국제기구로 진출해보겠다 합격을 했죠 편입으로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큰 의미 부여하지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 중에 국제기구 한 3만 명 나와야지 근데 보통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인은 그게 되게 좀 진짜 좀 생각이 있었나 보네 계속해서 그쵸 왜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면서 이런 여러 세계나 세계의 문제점들을 보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런 분야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봉사를 좀 다니셨다는 건 무슨 봉사를 다니셨던 거죠? 봉사활동을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하셔가지고 아 아버님이 실제로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셨어요? 네네 뭐 선교사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한의사 한의사로서 아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이제 막 무료로 침술도 하시고 막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나와서 살면 재밌겠다 재밌겠다 하기보다 뭔가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라오스를 주로 가셨는데 당시 라오스가 정말 열악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관광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충격도 많이 받았죠 아직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한켠에는 이제 국제기구나 뭔가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현실의 벽이 부딪혀서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취직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공무원 시험도 하고 보통 친구들 보는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시면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쪽 분야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주위에서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모님은 그래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네 늘 지지하셨죠 또 아버님도 이렇게 해외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대학교 이제 편입도 한 다음에는 계속 국제기구 쪽으로 본인이 스스로 막 알아보고 다닌 건가요? 네 사실 지방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런 분야로 진출한 선배를 찾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설명회도 한번 가보고 혼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설명회도 있습니까 이런 게? 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아마 매년 외교부에서 개최를 할 거예요 아 우리나라 이제 공식적으로 아예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막 찾아다니시고 혹시 대학교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국제기구 관련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기보다 일단 전공 설정을 그렇게 했고 사실은 대학교 상년 때쯤 됐을 때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뭐 외국에서 영어를 배워본 경험도 없고 또 워낙 이제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적은 거 보면 네 서른 전에 유엔에서 인턴은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서른 전에 컨설턴트가 되긴 했죠 그래서 쉽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계속 꾸준히 막 두드려보고 공부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렇게 막막하고 그러면 혹시 뭐 그만둘까 이런 생각은 한 번 더 안 해봤어요? 천천히라도 한번 해보자 두드려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뭐 준비하는데 다 통과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지원했다가 떨어질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제가 졸업하고 이제 인턴십 지원을 했는데 그때 처음 한 번 떨어졌었고 두 번째 때 이제 인턴십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때도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다시 잘 도전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엔을 가야겠다는 목표 설정만 했다면 포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유엔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으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좀 넓게 봤던 것 같아요 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뭔가 저의 일자리나 직업을 찾으면 되겠다 유엔에 못 가더라도 다양한 기관들도 있고 기구들도 있으니까 혹시 평소에 좀 긍정적이십니까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게 막 이렇게 고민 이런 거 없으세요? 보통은? 고민 정말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많이 하죠 그런 고민을 대학생 때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도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럼 아까 뭐 영어도 잘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가려면? 영어 잘해야 되죠 영어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수능도 2등급 가끔 나오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를 진짜로 이거 꿈을 가지고 영어 훈련을 위해서 사실 유엔 직원분들 이제 한국인분들 보시면 유년 시절을 이제 외국에서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토종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 한국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나 시스템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이제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접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문기사 읽어봤는데 하루에 막 8시간씩 영어 공부했다고 그러시던데? 맞아요 그거 엄청 힘들지 않나 그런 거는?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때는 진짜 9시 이제 1교시면 7시쯤에 이제 시내에 있는 학원에 가서 한 2시간 토론을 하고 와서 이제 1교시 듣고 공강 내내 이제 영어 공부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또 영어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영어 실력이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턴은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하셨고 네 두 번째가 이거 몽골 간 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턴으로 합격한 게 몽골에 가신 거 맞죠 그러면? 네 몽골 FAO 국가사무소에서 막 신문기사도 있던데? 제가 검색하면 나와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농식품 청년 인턴 이게 기사가 2019년인데?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뽑아서 이제 해외 인턴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그래서 뭐 유엔기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관련 이제 식량이나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로 이제 인턴십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유엔에 처음으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인턴으로 아 그러면 이런 거 정보는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니요 다 정말 일일이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뭔가 관련 분야 학생들과에 이렇게 좀 정보를 주고 공지를 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지원을 한 케이스고 이렇게 정부 펀딩을 받아서 인턴십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국제기구가 포지션 하나를 이렇게 공고에 띄울 때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갔는데 막 페이스북에도 띄우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페이스북에도 가끔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한 분이 저도 대학원 잠깐 있을 때 한 분이 가시더라고 그걸로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근데 월급을 안 준다는 거야 인턴이 예전에는 이제 무급 인턴이었죠 유엔이 그래서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는 무급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굉장히 낮은 임금을 주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소정의 월급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처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로 인턴십인데 유엔에서 직접 모집하는 건 전 세계에서 몰리니까 그렇죠. 경쟁이 센데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처럼 연계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랑 유엔기구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인턴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은 낮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 아시는 분이 WHO 보건기구죠 거기 컨설턴트 지원을 하셨는데 최종 3인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면접관이 하신 말씀이 한 3천 명이 지원을 했다고 대박이네 전 세계에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이 접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출 경로를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일단 뭔가 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오아시스 프로그램인가 이런데 이제 몽골을 가신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네.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몽골 춥지 않나 거기? 저 겨울에 가서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시베리아 추위를 정말 직방으로 그럼 이제 어렸을 때 뭐 아버님이랑 해외에 돌아다닌 이후에 이제 혼자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신 거겠네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배낭 메고 딱 몽골에 갔죠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 없으니까 일단 제가 바라던 곳에서 인턴십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고 따뜻한 곳은 그 다음번에 갔습니다 동티모로 아 맞다 동티모로도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인턴십 가면은? 그냥 사실 인터넷에 크게 기대하는 거는 없어요 기구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자잘한 여러 가지 리서치 업무들을 돕는다거나 시키는 일들 하는 거죠 아 약간 이제 주로 페이퍼웍이 좀 많은가 보네요 사무직적으로 FAO는 조금 그런 기구예요 아 저도 몽골 가셨다길래 가서 막 노동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FAO는 주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서치 업무들을 조금 도왔던 기억이 있고 인턴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를 잘 쌓는 것 네트워크요? 거기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물어볼 것도 많이 물어보고 진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네트워크를 좀 형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원래 좀 붙임성이 많이 좋으신가요? 낯가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낯가림? 저는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내양적이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또 외국인들이랑 막 소통하고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새로운 환경에 늘 적응해야 되는 순간이 많고 근데 뭐 재밌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동티모르로 가신 거예요? 네. 거의 끝날 때 동티모르는 이제 WFP라는 또 다른 식량기구가 있거든요 유엔에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인턴십 6개월이 끝날 무렵에 이제 또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코이카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코이카? 네. 한국 정부 통해서 또 동티모르에서 1년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 거기도 그럼 비슷한 역할을 하신 건가요? 거기서는 이제 보다 조금 더 역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턴보다는 그리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사무소도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 약간 위험한 데 아닌가요?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쟁 지역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빈곤하게 사는 국가죠 유엔이 지정한 최빈 계도국이라고 46개국이 있는데 매년 거기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밖에 나오면 그럼 아까 이제 몽골도 그렇고 여기 동티모르도 그렇고 이건 한국 정부에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120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 진짜? 생각이 되나? 그걸로? 유엔이 무급 인턴십이었다가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0불 이상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턴한테는 저희 기구 같은 경우는 1000유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인턴이 돈을 잘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뭔가 굉장히 나중에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유엔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로 진출할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죠 그럼 그때 막 인턴하고 동티모르 가고 할 때 활동할 때 좀 힘들었던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들 저는 이제 몽골은 정말 추울 때 갔다가 동티모르는 또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제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지날 무렵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동티모르에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이렇게 현장 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위생이 좋지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먹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좀 확실히 힘들긴 힘들군요 열악한 국가에 가면 쉽진 않죠 그럼 이제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또 오픈마인드고 그래도 약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은 엄마는 지금도 하세요 아 어머님은 지금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안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었는데 늘 걱정하셨죠 몽골 있을 때도 그렇고 동티모르 있을 때도 그렇고 막 돌아오라고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늘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꿈과 사명감이 아니면 이거 못하겠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특이한 게 영국에서 공부도 하셨어요? 네 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석사요? 네 영국에서? 되게 좋은 이름이 되게 멋있던데 대학이 뭐였지? 왕립농업대학 왕립농업대학은 또 뭡니까? 이름입니까 왕립이? 네 영국왕립농업대학이라고 로얄 애그리컬처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석사를 했고 영국에서 한 이유는 영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석사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가지고 영국을 선택을 했고 동티모르 갔다 오니까 뭔가 식량 정책 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엔기구에 있으면 이제 정부 인사들과 미팅을 할 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책학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농업 정책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쫙 리스트업을 했죠 근데 그중에서 또 중요했던 게 금전적인 부분 유학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돈 많이 들어가져요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왕립대학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대 같은 느낌 그래서 학비도 저렴했고 제가 석사를 했을 때가 이제 아직도 코로나로 시끌시끌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석사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은 영국에서 이수를 하고 일정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 이러면 또 생활비나 지출을 아낄 수 있겠다 그렇네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을 했고 두 군데를 넣었었거든요 서울대랑 영국왕립농업대만 지원을 했고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영국으로 가게 됐죠 서울대도 석사 과정에 합격은 했었어요? 네 제가 뭔가 영국이 좀 더 끌리더라고요 뭔가 정책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전공이 이제 지속가능 식량과 농업 정책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됐죠 그럼 이제 막 동팀으로도 가고 하면서 아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저런 영역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신 건가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석사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실제로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학부만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기본적으로 석사는 다 하세요 석사를 거의 한다 근데 이제 석사를 오히려 농업 분야라든가 보건 분야 쪽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면 더 확률이 높은가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분야만 파서 뭔가 좀 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게 식량기구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석사하기가 이제 거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렇죠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럼 딱 끝낸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1년 만에 끝냈어요 그럼 원래 불가능한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정말 빡세게 했어요 석사하다가 떨어졌거든요 저는 똑 떨어졌는데 한국에서 해도 저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학점도 빡세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논문도 냈죠 논문을 1년 만에 쓴다고? 1년 만에 했고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고 한국인이었는데 저 혼자만 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잠을 거의 못 잤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고 매일 이렇게 도서관을 출근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하도 일어나질 않아서 제가 나중에는 진짜 반광염이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하긴 했어요 마지막쯤에는 그러니까 1년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도 그냥 1년 만에 싹 끝내버리고 그럼 바로 취업이 된 건가요? 아까 컨설턴트 그걸로? 네. 컨설턴트 이제 졸업 전에 저도 다음 커리어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 군데 지원을 했죠 지금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터라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본인 이력서를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커버레터라는 이제 일종의 자소서 레터랑 자기 이력서랑 이런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이제 나중에 기구 내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로스터를 보고 뽑기도 하거든요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포지션에 지원을 했다기보다 그 로스터에 등록을 해뒀는데 이제 이파드에서 연락이 왔죠 면접 보자고 아 그쪽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그건 또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력이 일단 인턴십 경험도 있고 석사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받는데 본부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다 젊을 때 좀 더 현장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오셔서 두 번째 이제 오퍼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죠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 꿈은 이룬 거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취업 확정이 되신 날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오퍼를 억셉한 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막 엄청 나 이런데 가기 싫은데 막 이런 거였어요 엄청 막 기쁘다기보다는 그런데 또 잘 해봐야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담담했던 것 같아요 네. 국제기구가 되게 많이 있나 보네요 그런데 뭐 이름도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유엔에 다닌다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은 어? 그럼 봉사활동하는 거네 식량기구면 가서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분이 있거든요 모금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 생각하세요 뉴욕본부에 유엔 안보리 그렇지 이런 쪽 생각을 하시고 블랙수트 딱 입고 이제 돌아다니고만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WHO 국제보건 세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가 있고 아동인권이나 교육 관련해서 일하는 기구도 있고 여성인권 여성문제에 대해서 일하는 기구도 있고 저처럼 이제 기아문제 식량문제 일하는 기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전공이든 꼭 국제학이나 정책학이나 정치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전공을 설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두드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유엔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데 여기 그냥 풍문입니다 낙하산이 굉장히 많다 아 그게 그래서 뭐 국가에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조카가 내려 꽂힌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거 있거든 사실 그게 뭔가 가능한지 모르겠는 게 저희가 이력서를 넣을 때 가족관계나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척들이나 싹 다 기재를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려고 네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있죠 항상 그 레퍼런스 책이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정보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지원을 할 때 그러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죠 아 채용할 때 그렇죠 지인을 너 적어나라 연락처랑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는 거예요 네 이전의 상사나 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이전 디렉터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 일단은 유엔 국제기구에 들어오기 전까지 얘기를 한번 쭉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그 2022년 10월에 거기 이제 취업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컨설턴트라는 직책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로마에 있어요? 네 로마에 있습니다 본부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출퇴근 몇 시에요? 출퇴근 보통 저는 한 9시까지 가려고 노력은 했고요 네 정해진 게 없나요? 이때까지와 안 그럼 지각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유연하게 근무를 했었어요 유연 근무제고 근데 국제기구 근무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뭔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게 사실 국가마다 다르고 기구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워라벨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동티몰에서 근무를 했던 WFP라는 기구 같은 경우는 식량기구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근무를 하는 기구거든요 그럼 빡세겠네 거기는 정말 전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근무 환경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급여도 그럼 많이 좀 올랐습니까? 원래 120 받다가 급여는 현재는 공개 가능합니까? 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연봉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원래 실례니까 대기업 연봉에서 근처로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나 조금 더 해서 거기서 다만 이제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 저희는 세금을 안 떼요 그게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큰 세금을 어떻게 안 떼요? 저희는 이제 어느 국가에 소속돼서 기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 자체를 해서 주는 급여에 세금을 매길 정부가 없구나 그렇죠 세계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을 안 떼요 이게 되게 큰 혜택이기도 하죠 뭐 추가 이런 것도 많이 주나요? 보통 유럽은 많이 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유엔 직원이 정규 직원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직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정규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정부의 공무원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나오고 그래요 복지 혜택 이제 컨설턴트보다는 좀 더 괜찮죠 하지만 이제 컨설턴트들은 계약을 몇 개월 몇 년 단위로 이제 연장시키면서 계약이 되는 형태인데 나라를 이렇게 옮겨 다닐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나 시간에 좀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정규 직원들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업무를 이제 딜리버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시간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고 휴가도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여유롭게 좀 사용이 가능하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그쵸 동등으로 가서 막 고생하고 그랬는데 저 백탈구를 버려가면서 한국에서 근무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컨설턴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컨설턴트도 말 그대로 그냥 저도 컨설턴트거든요 아 직원이에요 직원이고 뭔가 보다 약간 프로젝트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딜리버리 하는 거 위주로 일을 하죠 보통은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는 아프리카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생산성 증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식 교류 활동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그 일거리가 생기면 컨설턴트 분들은 이제 붙어서 그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쵸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분 이제 로마에서 근무하실 때 퇴근하면 뭐 했습니까 퇴근하면 뭐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운동하거나 밥 차려 먹고 약속 있으면 뭐 약속하고 똑같죠 뭐 출퇴근하는 거는 네 그냥 직장인이죠 아 그래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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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직장인 로마고 국제기구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벤틀리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거나 벤틀리를 제가 저 진짜 고급차 끌고 다니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지옥철이거든요 서울 못지않게 지옥철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낑겨서 제가 또 외국에 있으면 더 작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낑겨서 출퇴근하고 똑같아요 아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네 사람 사는 거 똑같고 아 그러면 국제기구 일하시면서 이제 막 1년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제일 좀 힘들었던 건 뭐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뭐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또 제 친구들 요새 결혼 정말 많이 하는데 결혼식 단 한 군데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 힘들죠 약간 근데 이게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힘든 점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국제기구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좀 보람이 있거나 좀 이런 건 정말 좋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을 직접 본다거나 또 제가 동티모로 있었을 때는 학교 급식 사업 프로그램도 활발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의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되게 마음이 찡하죠 그러면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 자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요새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저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많은 분들은 자라오면서 뭔가 배고픔에 대한 걱정 혹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지냈잖아요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아직 전 세계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도 충족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제가 선택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분야에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운 좋게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도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쯤 됐으면 그만 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약간 현장 기구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현장으로 떠나간다고? 있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계속 전문성을 기르고 커리어 쌓아가면서 경력 쌓고 이제 좀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가야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지내왔던 스토리들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생각들 같은 거를 써서 에세이나 책을 한 번 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지금도 한 200페이지는 나오실 것 같은데 200페이지는 아직 여기서 좀 마무리만 잘 하시면 책 한 몇 권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커리어만 이제 어깨만 더 엎어지면 여기 덧붙여지면 아직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준비하는 아이들 사실 옛날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아 요새는 별로 없나요? 외국 국제고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쵸 소미 국제기구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조금 조금 쉽긴 했어요 아 반기문 키즈 세대보다는 네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으나 아직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국제무대 혹은 국제기구에서 좀 활동해보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문이 좁아 보인다고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두드려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준비 잘 해서 이렇게 또 두드려보면 언젠가는 또 열릴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정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진로의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시면서 이렇게 진로를 찾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찾다 보면 본인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원동력이 되어서 무언가를 또 하게 돼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제가 석사까지를 공부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 시스템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시간적으로 허용을 해주질 않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틈틈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저는 입시 컨설팅 때문에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1년에 최소한 300명 정도는 매년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일단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이런 고민이 없는 아이들이 한 7, 80%는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로는 보통 이제 성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 성적이 좋으면 이제 뭐 정해진 진로들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의대니 약대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생각하시고 문과에 대한 뭐 루스쿨 무조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틀에 박혀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대학까지 입학을 하면 일단 진로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사실 근데 학벌을 땄다 내가 막 어쨌든 이게 경쟁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막 어머님들은 돈도 많이 쓰고 해서 딱 학벌을 따고 나면 진로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또 어머님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은연 중에 아이들은 일단 뭐 대학 갔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또 뭔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윤술 씨는 제가 좀 뭐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확실히 한국 인재는 좀 다른 것 같다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분은 좀 다른 것 같고 계속해서 자아성찰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럼 아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서른이거든요 바뀐 나이로 이제 40대 50대는 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딱 들어가는 시기가 스무 살 이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인생의 초반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작인데 또 대학이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시각도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임윤슬 컨설턴트님이랑 한번 어떻게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해서 또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는지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본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가 여러분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튜브 입시왕 채널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대부분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장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시지 마시고 곁에서 이제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제 진로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좋은 말씀 이렇게 해 주신 임윤슬 컨설턴트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 유키즈 유재석 씨가 진행하시는 유키즈 이런 데 나오실 분 같아요 저희 엄마의 꿈이에요 유재석 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책 내갖고 책 장사도 할게요 가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입시왕은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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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